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저 선배랑 같은 수업 듣던 달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워낙 말도 없고 선배랑 따로 말을 해본적이 없어서 모르실줄 알았어요. 제가 수업때마다 선배를 조금 지켜봤거든요. 알고 계셨어요? 부끄럽네. 제가 선배 뒷자리에 많이 앉았었는데 선배 귀가 잘 보이더라구요. 제가 조금 사람을 보면 귀를 보거든요. 근데 선배 귀에 계속 눈이 가서 계속 지켜봤었어요. 오늘 제가 이렇게 말을 건 게 선배만 괜찮으시면 제가 선배 귀를 청소해줘도 될까 해서요. 싫으면 안하셔도 되는데 제가 뒤에서 계속 지켜본 바로는 귀 청소가 조금 필요할 것 같아서요. 제가 정말 용기내서 말하는 거거든요. 아 안그래도 귀 청소 받으러 가시려고 했어요? 그럼 제가 해드려도 될까요? 제가 귀 청소 도구도 가지고 다니거든요. 다양하게 많이 있어요. 지금 바로 해드릴 수 있는데 어떠세요? 그럼 저기로 가서 귀 청소 해드릴게요. 어..선배 귀 청소는 많이 받아보셨어요? 전문적으로 받아본 적은 없으시구나. 그럼 제가 오늘은 조금 부드러운 귀 청소를 해드려도 될까요? 이런 거 솜털이 달려있어서 아프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이거는 귀가 많이 간지러울 수도 있어요. 아까랑 같은 솜털인데 조금 더 그 털의 양이 적고 길이도 조금 짧아요. 이거는 똑같은 게 두 개가 있어서 양쪽을 같이 한 번에 해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네 가지로 귀 청소 해드릴게요. ột Eduardo 이렇게 네 가지로 해줍니다. 다 털이 버들버들한거여서 아프지는 않으실 거예요. 이걸로 귀 청소를 해드릴게요. 여기 귀 겉에부터 부드럽게 조금 간지러우시죠? 여기 귀 안쪽은 더 간지러울건데 선배 점심은 드셨어요? 아 오늘 학식 드셨구나 저는 이 앞에 돈가스 먹고 왔어요 일단 양쪽 귀 다 겉에만 이렇게 하고 안쪽을 청소해드릴거에요 예전부터 선배랑 친해지고 싶었는데 제가 조금 낯가림이 심하고 해서 그리고 선배랑 저랑 과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친해질 기회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귀 안쪽은 더 간지러울거에요 제가 지금 직접 조사를 하면서 제가 사기를 다시 한 번 더 간지러울거에요 제가 사기를 더 간지러울거에요 제가 사기를 더 간지러울거에요 이렇게 외에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지도는 한번 더 간지러울거에요 그래서 제가 대단한 도시도를 구입하고 괜찮으세요? 생각보다 잘 참으시네요 선배 귀가 진짜 예쁘게 생겼네요 이런 소리 처음 듣죠? 보통 사람들은 귀를 잘 안 보잖아요 저는 귀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사람마다 귀에 생긴 게 다 다르잖아요 이게 구경하는 재미가 있거든요 아까 보여드렸던 이걸로 이렇게 청소해드릴게요 이거는 많이 간지러울 수 있어요 아까 저거보다 간지럽죠? 이거는 숱은 적은데 길어서 귓구멍 안에 더 잘 들어간달까? 그래서 조금 더 간지러울 수 있어요 한번 더 간지를 생각해 줄게요 이제는 pain에 먹으니 두번째 룰 즉 한번 더 간지러울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그 선배랑은 조금 친한 편이거든요. 어, 선배 얘기를 가끔 하셔서 친하신 거 알고 있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양쪽 귀를 동시에 청소를 해드릴 거예요. 조금 간지러울 거예요. 양쪽 귀를 같이 하니까 또 간지럽고 정신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귀청소가 깨끗이 될 거니까 조금만 참아보자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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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선배, 주무시는 거 아니죠? 조금 코 고는 것 같아서 주무셔도 괜찮아요. 피곤하면 주무셔도 좋으세요. 날도 좋고, 접수도 먹어봤다. 배도 부르고, 귀청소도 받고 있으니까 잠이 안 올 수가 없죠. 이제 잠이 오려는 잠인데 귀청소가 모두 끝났습니다. 어떠세요? 제가 귀 안쪽이 깨끗하게 접수가 됐나? 봐볼게요. 깨끗하게 잘 되어있어요. 깨끗하게 잘 되어있어요. 이쪽도 아주 깨끗하게 잘 되어있습니다. 귀가 많이 시원해지셨을 거예요. 아, 그럼요. 가끔 귀청소받고 싶으시면 저한테 연락주세요. 제가 그럼 깨끗하게 귀청소해드릴 테니까 선배 이제 뭐하세요? 안녕.